안녕하세요 다복특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차주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구조변경 검사와 형식승인 검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변경 검사와 형식승인 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완성차의 구조를 바꾸느냐, 미완성 차량을 완성차량으로 제작하느냐를 가지고 구분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등록이 된 완성차량은 구조변경 검사를 통해서만 특장차 제작이 가능하고, 형식승인 검사는 미완성 차량을 형식승인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특장차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검사의 상위 개념으로 자기인증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대규모 제작사가 동일차종을 규정되어 있는 일정 대수 이상을 생산하며, 국토부가 정한 일정한 시설을 갖추었으면 구조변경 검사나 형식승인 검사 없이 소비자에게 차량을 바로 판매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승용차들은 거의 다 자기인증 개념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승인 검사를 인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특장차량은 구조변경 검사 또는 형식승인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 검사는 완성차의 구조를 변경하여 개조하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품명으로 정해진 재원 안에서만 제작할 수 있습니다. 품명은 윙바디, 냉동탑, 내장탑, 냉장윙바디 등을 말하는 것이며, 재원은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차종별 길이, 넓이, 높이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에는 어떠한 차량도 길이 13m, 넓이 2.5m, 높이 4m를 넘을 수 없습니다. 모든 차량을 도로교통법상의 재원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작하려고 하는 차량의 축강거리에 따라 길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축강거리에 따른 길이 결정은, 구동축 중앙으로부터 차량이 늘어난 길이 끝부분이 축강거리의 3분의 2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하고, 제작하려는 재원의 동용 동급이 있어야, 그 재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그 재원 안에서만 제작할 수 있는 게 구조변경 검사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하려는 차량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만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만들고자 하는 차량의 재원이 비교 대상의 축강거리와 마력수보다 높거나 같아야 하고, 비교 대상보다 같거나 작은 재원 안에서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변경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 도시별로 검사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차량과 가까운 검사소에서 진행할 수 있어, 비교적으로 검사 시간이나 이동에 불편함이 적습니다. 구조변경 검사의 절차는 영업용 번호판 차량의 경우 해당 관청에서 허가가 먼저 나고,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끝이 나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구조변경 검사는 대체적으로 4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구조변경 검사에 들어가는 서류는, 승인 신청서, 하중 계산서, 재원표, 변경 전 도면, 변경 후 도면, 허가서, 검사 신청서, 차주님 신분증,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9개 정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차 재원의 길이, 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 후, 경사각도 측정을 통해 35도 기울기 검사를 통과하면 구조변경 검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원하는 재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많이는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 승인 검사입니다. 이렇게 비교 재원이 없을 때, 미완성 차량 상태에서 등록 전에 새로운 형태의 차량을 하나 만들어내거나, 특정한 톤수를 맞출 때, 또는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내는 검사입니다.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동일한 재원 조건 안에서만 가능하지만, 절차는 구조변경 검사와 다릅니다. 형식 승인 검사를 받는 절차는 기술 검토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시간이 대략 3주 정도 소요됩니다. 기술 검토서 승인이 되면 차량 관련 서류와 함께 첨부해서 최초 검사를 진행합니다. 형식 승인 최초 검사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 성능시험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화성에만 있었는데, 얼마 전에 김재해도 생겨서 두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검사가 끝난 차량, 즉 1호 차량은 환경부에서 원차가 이미 배출가스나 소음 등에 관련된 환경 검사를 받았으므로,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 인증 생략 서류가 발급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일주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최초 검사가 종료되고, 최초 검사가 종료된 차량은 관할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차량 등록을 합니다. 차량 등록까지 마무리되면 형식 승인의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최초 검사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동일한 사양의 차량, 즉 2호 차부터는 모든 절차들이 생략되고, 구조변경 검사처럼 일선 검사소에서 검사를 마친 후에 안전검사증과 최종 제작사의 제작증으로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 검사와는 다르게 절차가 좀 많아서 형식 승인 검사의 경우 약 4주에서 5주 정도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잡으실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식 승인 검사의 대표적인 경우는 가변축을 장착한 차량들인데, 이 차량들은 100% 형식 승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 제작사에서 카고나 차시로 출고되지만, 각 축 장착업체에서 형식 승인을 거쳐 그 축업체 카고로 등록이 되면, 그 차량들은 그 축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비교 대상의 범위 내에서 윙바디나 냉동탑 등의 비교 재원이 있으면, 구조변경을 통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원형 구변을 통해 카고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식 승인은 여러 특장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수송용 특장 차량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은 3.5톤 차량들입니다. 이 차량들은 가변축을 달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완성차로 출고해서 등록 후에 구조변경 검사를 통해서만 특장 차를 제작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화주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차량이 점점 커져야 하고,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형식 승인 검사를 통해 기능이 첨부된 차량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차종들과의 차이점은, 자가용 차량들은 상관없지만, 영업용 차량들은 유가 보조금의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대에서 마이티 차량이 출고되어 3.5톤 등록을 하고, 윙바디 구조변경을 하면, 윙바디 무게만큼 최대 적재량이 줄게 됩니다. 하지만 윙바디 완성 차량으로 출고하게 되면, 최대 적재량이 등록 톤수가 되기 때문에, 유가 보조금이 3톤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3톤 미만의 유가 보조는 월 1014리터이고, 3톤 초과 유가 보조는 월 1547리터이므로, 한 달로 계산하면 18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며, 이것을 1년으로, 그리고 폐차할 때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다복특장에서는 3.5톤 카고 형식 승인과, 윙바디, 냉동탑 등의 형식 승인을 동시에 다 받아놓고, 다복특장 3.5톤 카고로 등록한 후에, 다복 비교 재원을 통해, 그 차가 가질 수 있는 최고 재원을 제작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더센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이티보다 축강거리와 톤수가 다양하게 출시되어서, 많은 형식 승인이 필요한 차종입니다. 저희 다복특장에는 마이티 및 더센의 모든 축강거리 차량들의 형식 승인을 완료했고, 차주분들께 비용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강거리와 톤수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윙바디나, 냉동탑, 내장탑 등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이즈가 있으신 경우에는, 차량을 선택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하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조변경 검사와 형식 승인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검사의 규정이나 법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내용 정리해서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주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공유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